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우리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는 세월을 아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3년 만국을 기업으로 얻으리라는 원단의 말씀을 시작으로 또 헌당 이후에 237 성교원년의 해 그리고 3인 1조 중심의 3운동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힘차게 저와 여러분이 달려오다 보니까 벌써 9월이 되었습니다. 바깥 자연의 색깔을 보고 또 하늘을 보면 분명히 가을이 온 것 같은데 아직까지 기온은 여전히 덥고 여름인 것 같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는 훨씬 빠르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 번역본 성경에 보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라고 이렇게 다르게 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주로 기회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세월과 기회 같은 의미라는 거죠.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시간은 공평하게 기회로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개인마다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성교사역을 통해서 약 10년 동안 로마 보그마의 발판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에베소에서 3년, 그 중에서도 특별히 2년 동안 두란노소원에서 집중적으로 말씀운동과 캠프, 전도운동을 펼쳤는데 그 결과 4댕전 19장 10절에 보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이 AD 33년에서 34년경에 다메색에서 회심을 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대략 한 30대 초반 정도였습니다. 그 후에 한 10년 정도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준비시키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보내고 나서 본격적인 1차 성교여행을 AD 47년경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AD 67년경에 로마에서 바울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많은 시간, 아주 긴 시간이 아닙니다. 10년의 사역, 통틀어서 한 20년.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결국은 로마와 전 세계를 보고만은 큰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2년 동안 에베소에서 이 두란노 소원을 중심으로 집중 사역을 했는데 에베소뿐만 아니라 골로세서 교회 그리고 소아시아의 7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큰 응답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후반기 사역이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는 2, 3, 7 스타트 그리고 대교구에서는 9월 17일 날 또 주일 날 새생명 초청 캠프를 놓고 지금 중요한 사역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시간표와 이 흐름이 누구누구의 특정한 사람들만의 응답이 아니라 전도사님, 교육자, 장로님, 중직자 그들만의 특정한 시간표가 아니라 우리 예원의 모든 가족들이 한 흐름을 타고 함께 응답 누리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시간표, 시간의 중요한 응답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그 이후에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규모 있는 시간 관리와 효율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과 인생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시간표 속에서 가치 있게,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라는 영적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개념,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헬라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와 또 다른 하나,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물리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몇 시, 몇 분, 몇 초. 그게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또 다른 시간의 의미인 카이로스는 기회 또는 예정된 때라는 개념을 담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세월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 성경에는 기회라는 단어로 세월을 해석을 해놨습니다.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물리적인 시간이라면 카이로스는 하나님과 관계된 의미 있는 시간, 영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하루 24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은 세상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다 주어진 기회의 시간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병든 사람이든 힘든 사람이든 행복한 사람이든 똑같이 24시간이라는 공평한 시간이 기회로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루 24시간을 어떤 사람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다 보낸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하루 24시간 속에서 염려와 불신함과 불평 속에서 보낸 사람도 있습니다. 하루 24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24시간은 분으로 한산하면 1440분입니다. 초로 나누면요? 8만 6천 4백 초입니다.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이 많은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루 24시간 안에 많은 생각과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움직이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세계적인 역사는 하루 밤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만큼 하루 24시간 어마어마한 시간이라는 거죠. 하루 24시간을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만 보내는 그러한 크로노스의 삶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의 언약과 뜻이 성취되는 카이로스의 시간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진행할 수가 없어요. 시간, 돈, 에너지, 물질 모든 것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시는 것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이 사실을 놓고 도전하고 인도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기준과 방향이 먼저 세워져야 됩니다. 기준과 방향이 없는데 어떻게 우선순위가 정확하겠습니까? 즉 망대가 먼저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망대가 없으면, 그 삶의 망대가 없으면 그 삶의 기준과 방향이 없으면 늘 자충우돌하는 거예요. 바람에 부는 갈대처럼 세상 따라, 사람 따라, 환경 따라, 상황 따라, 사람 말 따라 늘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게 되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 말씀 들을 땐 이럴 것 같고 저 메시지 들으면 저럴 것 같고 방향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결국 시간과 모든 것을 낭비하고 허비하게 됩니다. 분명한 우선순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게 바로 오늘 두 번째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창세기 3장의 연약한 한계 있는 체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나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내가 필요로 하는 나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고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창세기 3장의 근본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힘과 내 수준, 내 능력으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단순히 마시는 음료, 알코올, 술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육신에 사로잡히지 말고 거기에 영향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과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초월하고 넘어서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원어에 보게 되면 영으로 충만케 되어져 있으라. 그게 원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져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과 빗대어서 성경에는 술 취함을 언급할 때가 많습니다. 술 대신에 성령에 취한다. 즉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지배받는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 나라고 하는 이 창세기 3장을 완전히 벗어버린 원래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상태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창세기 2장 7제를 보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우리 코를 통해서 풀어넣었습니다. 생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운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운을 우리 코 속을 통해서 풀어넣어서 그 하나님의 생기가 어떻게 되죠? 우리 몸 속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란 말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구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원래 저와 여러분의 본질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원래 근본의 상태로 만드셨는데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오직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분 좋은 것 내가 기쁜 나쁜 것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다른 영으로 가득한 거죠. 영으로 충만케 되어져 있으라 즉 성령으로 충만케 되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나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내 체질, 내 한계 나 중심 못 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를 붙잡고 언약 성취에 쓰임받는 삶의 모든 것은 결국 영적 힘이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영적 힘 그 영적인 힘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 내 안에 절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절대 망대를 여러분들이 먼저 굳건하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원래 각인된 대로 뿌리 내려진 대로 체질 되어진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며 결정하며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결정했죠? 그건 사실 그 사람 속에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본인도 몰라요.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인된 대로 말하고 각인된 대로 표현하고 뿌리 내려진 대로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몸 따로 마음 따로 마음은 알죠. 기도해야 되고 말씀 붙잡아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마음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몸은요?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체질은 따라가지 못합니다. 바로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고 창세기 3장의 한계라는 거죠.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 그리고 특별히 일곱 망대 일곱 망대가 뭡니까? 하나님 주신 다섯 가지 힘이 있잖아요. 성삼이 하나님 오력 보좌 삼시대 살릴 능력 우주의 힘 이 다섯 가지 힘의 플러스 두 가지가 더 생겼어요. 뭡니까? CBDIP 정확한 언약 붙잡으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마지막 미션이 뭡니까? 세 가지들 이 일곱 망대를 24기도 속에서 아침에 밤에 낮에 충만하게 24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내려지게 될까요? 베드로우서 3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세상적으로는 시간과의 싸움 너무 소중합니다. 시간 금이죠.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세상에 앞서가는 사람들은요 1분 1초를 다투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과의 싸움 너무 중요합니다. 헛되게 낭비하는 시간 없이 하루하루를 계획해서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한계 있습니다. 아무리 분초를 쪼개어서 그렇게 철저하게 살아가도 그 삶이 크로노스의 삶이면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이에요. 우리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입니다. 그 하루 24시간 중에서 하나님과 관계된 시간 이 얼만큼 되냐는 거예요. 똑같이 24시간 삽니다. 밥 먹고 자고 놀고 일하고 직장 다니고 돈 벌고 다 똑같이 해요. 그러나 그 24시간 속에서 과연 하나님과 관계된 시간 언약과 관계된 시간 영적인 것과 관계된 시간은 얼만큼 될까요? 그건 다 달라요.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의 기준이 바로 그겁니다. 시간이 중요하지만 시간의 주인이 과연 누구일까요? 시간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는 시계 요즘 특별히 스마트워치 다 가지고 있잖아요. 아니면 명품 시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런 시계는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소유할 수 없어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의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그럼 오늘 말씀 하루와 천년이 어떻게 물리적으로 같은 시간일 수 있습니까? 하루하고 천년은 엄청난 갭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에는요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루를 천년으로도 바꿀 수 있고 천년을 하루로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몸부림치고 바둥바둥 거리면서 살아가도 언약과 상관이 없으면 전도와 상관이 없으면 2, 3, 7과 상관없으면 그 시간은 사실은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나 내 삶 속에서 단 1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언약과 통하는 복음과 통하는 전도와 성교와 통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하루를 하나님은 천년짜리 응답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시간이 너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이 너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와 성교와 후대의 방향 맞추어서 분명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망대를 누리는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10분을 살아도 여러분의 인생은 천년짜리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응답 누리는 우리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